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여수경찰서에 대한 신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경찰서마저 신도심으로 떠나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세워진 지 33년 된 여수경찰서입니다. 직원 260여 명과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엔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미흡한 적인 D등급까지 받으며 신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1급서 중 여수경찰서만 유일하게 오래된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을 이유로 경찰서가 신도심으로 이전할까 걱정합니다. 이 일대는 옛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옆 법원 등기소까지 신도심으로 이전 중입니다. 공공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경찰서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경찰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 부지에서 확장 신축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밀집하다 보니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과제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 협조까지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을 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 여수시도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존치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존치와 이전을 놓고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